윌슨 그룹 윌슨 그룹은 198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윌슨 그룹은 전세계에 걸친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류 부자재를 전문으로 하는 섬유산업 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주에 있는 광저의 공장은 6만 스퀘어미터의 크기와 2,200명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심펑 자취주에 135에이커 크기의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윌슨 그룹은 통합적인 전문 매니지먼트 팀, 포괄적인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과 앞서가는 시설을 자랑합니다. 윌슨의 강점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직조, 염색, 프린팅, 제품 품질 검사부터 배송까지 완벽한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직조, 엘라스틱, 자가드 테이프, 우븐 라벨, 그로스 그레인 리본 등 광범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염색 진행라인입니다. 이곳은 프린팅 진행라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인하우스 연구실입니다. 윌슨은 ISO 17025, 아일렉, 시나시의 국제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1996년에 ISO 9001의 국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코텍스 100 클라스 1과 블루사인 시스템 파트너를 인증받았습니다. 이곳은 품질 관리팀입니다. 우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1996년에 ISO 9001의 국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60%의 패스는 리사이클 워터 시스템을 통하여 재사용 가능합니다. 오늘날 윌슨의 성공은 윌슨의 전 직원의 노력과 고객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새 사업을 창조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검증된 퀄리티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검증된 퀄리티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각기적으로 인하여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이준야 triple! По